안녕하세요 우승건축 송재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깔끔한 공간에 거주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살다 보면 굉장히 짐도 많아지고 좀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수납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많이 할 거라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조리 있게 인테리어 할 때 같이 잘 설계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공간별로 굉장히 깔끔하게 공간이 구성이 되고 수납공간도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영상은 약간은 자랑을 좀 해보고 싶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타워팰리스의 64평형인데 실제 내부 평소는 약 50평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한 20공간 정도를 아주 야무지게 수납공간을 확보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별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수납할 수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수납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가보시면 현관 같은 경우부터 그쪽에서 쭉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제가 여기 서 있는 단체 사이가 지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신발장이에요 바로 현관 부분입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4짝으로 이렇게 신발장 구성을 했고요 제가 문을 안 닫을게요 이제 쭉 열어놔 보겠습니다 신발장 구성을 하고 또 이 신발을 딱 벗고 들어오면 실제 이쪽은 14공간이잖아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복도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복도장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그냥 복도의 한 벽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열어봤더니 어마어마한 수납인 거죠 이렇게 이제 현관 쪽에 현관과 복도장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수납을 케어를 했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오른쪽 측면에 보면은 팬트리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그냥 문을 열면 이 공간 자체가 아예 수납입니다 그래서 왼쪽 이쪽은 선반을 계획할 거고 이쪽은 또 고객님께서 쓰실 김치냉장고 같은 거 놀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오로지 수납으로만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벽 라인이랑 이런 거 맞춰가지고 없는데 문 열어보니까 수납 공간이 있네 하는 그런 공간의 형태를 많이 만들었어요 또한 이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수납 공간을 계획해서 실제로 굉장히 헤비할 수도 있는 이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수납이 들어갔잖아요 보시면 주방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나 많은 수납을 이 공간에 확보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집에서 이제 큰 네 번째 수납을 확보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보시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실은 앞뒤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여다지로 계획도 하고 서랍도 계획을 했어요 보다시피 이제 싱크볼 들어가는 곳은 여다지 나머지 이쪽 구간은 다 서랍으로 계획을 했어요 보시면 아일랜드 이제 맞은편 쪽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을 배치를 했고요 이게 짐이 보통 이제 큰 평수일수록 짐이 없을 것 같지만 도리어 더 평소에 맞게끔 사는 경우가 많아서 수납이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 이게 닫혀져 있으면 이렇게나 많은 수납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진짜 생각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공간에 타워 팰리스의 바로 다섯 번째 수납의 비밀이 바로 이곳에 숨어져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세탁실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탁실도 보면은 세탁기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세탁기가 들어가면 이제 이런 세제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세탁기 애벌빨래장 만들고 하부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다 선반으로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실외기실은 아마 수납을 이 전체 공간이 넓다 보니까 살짝 벽을 좀 더 쳐가지고 실은 이쪽이 안쪽에 이건 하나 만들어 드렸죠 이런 것들은 역시나 원래 있던 거라고 생각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여기 만들어 드렸어요 청소기 들어갈 수 있는 청소기장입니다 이게 이제 타워에 숨겨진 여덟 번째 수납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 전체가 다 수납이 되는 바로 이미죠 이 공간에서 아마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이 수납 공간 아마 여기에서 이 집 짐의 정말 한 30%는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보다시피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수납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있는 벽체를 활용해서 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수납이 있다고 느껴지지 처음 보신 영상에서 이 공간이 이렇게나 많은 수납이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벽체를 잘 활용해서 수납으로 계획하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영상을 만든 취지도 바로 그런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거실에서 만들 수 있는 수납 공간이었던 것 같고 이제 복도로 들어오면요 복도 이제 여기 같은 게 원래 안방에 있었던 센트리 공간인데 여기는 저희가 센스 있게 이렇게 워크인클로젯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뭔가 선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천장 같은 경우 센서 등으로 계획을 해 왔고 들어오면 센서로 딱 켜지게끔 해서 내구에 큰 짐 같은 걸 놓을 수 있게끔 했고 기존의 벽체에 선반 같은 걸 설치해서 상부는 수납, 하구에는 좀 무거운 짐들 같은 걸 놓을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 아무래도 현관에서 가깝다 보니까 현관에서 가까운 그런 짐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욕실 같은 경우는 수납한 동안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변기 뒤쪽에 들어가는 수납장 이렇게 두 가지 타입 들어갔고요 보통 이게 좋은 점이 이 장과 장 사이에도 뭔가 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측면 같은 경우 보시면 하부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부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납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조변경편에서는 설명드렸다시피 기존 욕실이 굉장히 컸었는데 욕실을 좀 줄인 겁니다 원래 여기 있었던 욕실의 벽체를 안쪽으로 들여맸고요 들여매면서 동시에 이 복도에서 이렇게 많은 수납분간 역시 여기도 만들어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중간중간에 약간 깨알같이 만들어 놓은 수납들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집이 어지르려고 해도 어지를 수가 없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이제 방으로 또 들어보면 여기가 원래 안방이었죠 원래 안방 원래 안방이다 보니까 북방을 설치할 수 있는 구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쪽 측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형태의 휴가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워 사시면서 이 영상 보시면 놀랄 거에요 와 공간별로 이렇게나 많은 수납이 있다 반대편 같은 경우도 입구쪽에 이렇게나 많은 수납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실은 다 죽은 공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타워가 이렇게 각진 공간이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막 각이 많이 져 있어요 근데 이런 공간들을 최대한 반듯하게 피면서 그 핀 공간들에 이렇게 제작각을 넣어주고 이런 큰 부피가 있는 것들을 다 벽 쪽으로 배치해서 실제 들어왔을 때 공간이 좀 넓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수납이 지금처럼 결코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간 방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북박이장 설치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한쪽은 큰 옷 여기 위아래 나눠서 밑에는 서랍 두 개 넣어줬고요 중간에 여기도 한번 보고 갈게요 저희가 새로 만든 방 이 방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평면 3D로 보여드리면 원래 이게 수납이 나올 수 없는 공간인데 이 변기 공간을 줄이면서 그 줄인 그 한 몇 센치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만든 거거든요 방도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 방에 이 정도의 수납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에요 3D로 보면 놀랄 겁니다 욕실 구간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면서 이 공간을 반대편 방에서 수납부를 만들었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수납이 많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고 안방 한번 보시면요 안방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냥 북박이장을 둬야 되는 이 공간에다가 북박이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쪽은 전체적으로 수납을 해서 전체적으로 북박이장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측면 같은 경우 선반으로 계획해서 물건 같은 거 올려줄 수 있게 계획을 했고요 역시 안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하부장 계획을 해서 하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다 서랍형으로 해서 실용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했고 심지어 이런 탑볼형 들어가는 공간도 이렇게 다 따가지고 수납으로 계획을 했고요 상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수납 같은 거 놓을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변기가 들어가는 저 변기 공간도 상부에 상하부로 수납할 수 있는 상하부장을 넣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욕실 샤워하는 공간의 안쪽까지도 알코올 손반으로 기획을 했죠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납 공간이 20가지가 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이랑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놀라울 거예요 뭐냐면 저렇게나 수납이 많을까 싶은데 막상 제가 다 일부러 열어본 이유가 열었을 때 그 안쪽에 정말 많은 수납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간 배치를 할 때 제작 가구는 꼭 설계할 때 같이 잘 계획을 해서 고객님들의 공간을 좀 짧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곳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 조금 재밌고 흥미로워 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며 실제 이 현장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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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